손 떼 넌 김은혜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말이면 단 줄 알아? 도우진 넌 항상 그랬어, 알아? 재수없다고, 그 눈빛 모든 걸 다 안 닿는 듯이 구는 것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전부 다!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았어 다 가졌잖아 이젠 김은혜까지 데려가는 건 욕심 아니야? 내가 먼저 김은혜한테 다가갔어 그런데 왜 김은혜한테까지 한강수어 지금 당장이라도 네 목을 부러뜨리고 싶지만 간신히 참는 거야 알고 있어? 네가 은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 빌어먹을 눈으로 은하를 보는 거 전부 용납할 수 없지만 간신히 참는 거라고 미친 자식이! 그리고 넌 은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? 뭐? 뱉기만 하면 말인 줄 알아? 네가 진심으로 은하를 좋아했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알아? 은하 아까부터 너한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? 정말 이네? 사고 난 이후로 눈길 한번 주지 않잖아 김은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은다 언제까지 네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잊지 않았어? 하지만